성동구가 기존 빗물바지 개선과 악취와 침수 피해를 막는 성동형 친환경 스마트 빗물바지를 성수동 카페거리 등 총 83곳에 확대 설치합니다. 성동현 스마트 빗물바지는 평소에 빗물바지 덮개 역할로 하수도 악취를 차단하고, 비가 내릴 경우 자동으로 열려 빗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구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성수동 카페거리와 사근동 한양대 일대 총 33곳에 성동형 빗물바지를 설치했으며, 예산을 확보해 오는 10월경 5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.